너무 감동적인 노래예요 멤버들만 같이 부르니까 느낌이... 엔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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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와ㅏㅏㅏㅏㅏㅏㅏㅏ 스테이그 숨겨진 노래 숨겨졌어 목소리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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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너무 따뜻하다 연진~~~ 한 번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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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있어. 그러면 이번에 Sweet Kids 한번 같이 외쳐줄게요. 드레이킹 스티커는 바꿔서 하나 드레이브 가리에 들어 타 드레이킹! 힘이 아직 남았는데요? 이렇게 되면 이상 트윈키즈를 외치는 금방 보고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? 알파벳 이거 한 번 할 수 없죠? 소개멘트가 아주 좋죠 가볼까요? 우리 1층, 2층 다 같이 올라가세요 딱 세금으로 스탠드업 이거는 적당히 다치지 않으세요 조금은 튀어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? 네! 오케이 저는 물 뿌리는 거 카메라 딱 찍어서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카메라 딱 찍어서 저희 뿌리했습니다 오케이 불 뿌리겠다 전화 안 되면 올라와서 뿌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네! 준비됐나요? 네! 준비됐나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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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밀어넘 진짜 많이 하십시오